아니 미친거 아니야? 그걸 알면서 좋아했다고? 그걸 알면서 결혼까지 해? 아니 최연애 아니 그 사람 사랑했잖아 아버지랑 인형 끊고 집 나가 살림까지 칠 정도로 그래놓고 그 사람 동생이랑 결혼할래?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야? 결혼 약속까지 한 후에 알게 됐어 안 뒤엔 이미 돌이킬 수가 없었고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둘 다 미쳤어 미쳐도 아주 제대로 미쳤다고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떠나 최성훈이랑 그 애 데리고 이민이라도 가라고 아니 그렇게 못해 못해? 그럼 아버지 속이고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거야? 아버지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어쩔 수 없어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신데 충격밖에 해드릴 수 없으니까 그게 걱정돼서 말을 못하는 거라고? 가식 떨지마 최성훈이랑 그 딸 잘못될까봐 두려운 거잖아 회사 아버지가 나한테 넘길까봐 겁나는 거잖아 네 맘대로 생각해 야 한재형 어머니가 비자금 만든 이유 너 때문인 거 알아 그걸 알고도 밝히지 못하는 지금 내 심정이 어떤지 알아? 너 그거 알면 입 다물고 조용히 있어 너 이거 한 가지만 더 알아도 백령 사실 이번엔 덮어주지만 더 발견되면 더 이상은 못 덮어줘 그러니까 더 이상 어머니가 이런 짓 하지 않게 네가 막어 알아들어?